에스프레오 미스터뉴스 에스프레오 미스터뉴스 네 여러분 이 순간이 특별한 건 우리가 K-TOP 안에서 함께이기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통한 것처럼 오늘 엔컨투자님 프랑스 를 통해 언어, 선별, 나이, 문화가 있어라도 우리는 문화를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양의 만남, 박공 라는 단어가 유독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K-POP 글로벌의 글로벌을 실현시킨 엠컴 스타뉴스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엔스업의 엠컴 스태션 스테이지와 K-POP 글로벌 시세를 이끈 리더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존경하는 자신대 팀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블록머리를 사로잡은 빛나는 솔러 K-POP 글로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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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벌이 cers 최대先生이 글로벌의 글로벌은 래절뉴스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뮤지, 발음! 아 빨리 안 들어 앨범 이렇게 Macht몰의 글로벌이